붕대를 감으라고? 아니야 붕대 감는거 아닌가봐 약을 한번 더 먹는게 아닐까? 물 말고 도끼! 솔직히 이거 필요없잖아 버려 이거 개같아 도끼는 있어야되고 랜턴도 뭐 지금 필요없어 붕대 필요없어 콤파스 더더욱 필요없어 그래도 여기 위도좀볼까? 이 돌을 이 돌 기점으로 남쪽이네 이 돌과 이 돌이 남쪽이네요 이 돌 남쪽 북쪽 서쪽 동쪽 오케이 배위있는 상자 아 맞다 그거 가지러 왔었지 으이씨 떨어지지마 제발 제발 가자 가발 됐스 아우 저 이쪽에서 좀 보였으면 제발 자 쿵짝짝 쿵짝짝 쿵짝 쿵짝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물수.. 물안경? 오 물안경? 쿵 쿵 쿵 쿵 쿵 쿵 물안경이요 그나저나 칼이 왜 없어졌죠? 칼 얘가 분명히 여기다 놔뒀었는데 잠깐만 이 호버크래프트 이제 쓸려없어 쓸려없으니까 다시 빼고 칼 아까전에 저 배에다 버린거 빼고 여기다가 제가 하나 또 버려놨거든요 쓰읍 하나 더 버려놨는데 칼이 안보이네 이래서 정리를 해야되요 이래서 정리를 해야되요 이래서 사람이 정리를 하고 살아야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가 아까 칼 두개있어서 하나 여기다 버려놨거든 쓰읍 중간에 제가 주웠나요? 유카를 뭘로 따지? 어 어 유카 유카장 아 음악방송 카타고리로 되어있어요? 어 그러네 죄송합니다 빨리 말씀해주시지 굿! 침대 먼저 만들까요? 아니면은 거시기부터 만들거야 거시기시기 들어간다 저시기시기 들어간다 어? 뭐라고 뜨는데? 아 개 개 진짜 완벽한 신장원이다 널렸네 널렸어 근데 씨 왜 뭐야 뭐 하늘 달때마다 삐거리네 이건 저게 돌이 없어요 이 마을에는 돌이 없어 어흐 쓰읍 어허 쓰읍 어어어 허 아ince 왜 돌이 없어 망치로 바위 부시면 나온다고? 뻥치지마 한두번 야 한두번 당해? 진짜야? 아 당했어 또 당했어 부술수있는 바위가 있다고 이거 아닐까? 물안에는 돌 없나요? 아 이거 무슨 공룡알같은게 있냐 이거 뭐냐? 이거 뭐야? 우와 와 물안경쓰니까 물 되게 잘보이네 물속에 물안경썼다고 또 색깔 약간 푸른스름하게 해준거 봐봐 아 아 아 아 통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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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러 갔다가 약 가지고 와야되겠다 나무 타고 열매 따오라고? 어 오예 라이온피쉬 라이온피쉬 하나 잡혔고 안에 개가 안에 개 들어있나요? 없네 아 아이 빙신 또바 이런 미친 개 이씨 아 욕했어 죄송합니다 아 또 또 감염됐어 아 어 몇 번 감염돼 약 하나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사랑합니다 독있는 물고기라고 이거? 아 왜 조금 더 빨리 말려 하지 못했나 방생 아 방생하면 안되겠다 개같은거 무쇠에다 말려 죽여야되겠다 여기다 아 아 아 몇 번을 먹는거야 칼 가지고 와가지고 어 나이스 침대 나 좀 자자 아 밤에만 잘 수 있어? 개같은거 아 나무가 없네 나무 좀 해와야되겠다 나무 해오면서 아 야자 먹을까? 야자 3개 따서 자급자족 되는데 슬슬 아 아 나 에너지 없어 어떡해 나 지금 뻥 안치고 이거 걷다가 죽을수도 있어 지금 걷다가 풀 밟아서 죽을수도 있어요 지금 창 만들면은 물고기 잡을수 있습니다 그래요 창은 우쭈 우쭈기 잡는 창은 창은 어떡해 감 너 감자가 하늘에서 위에서 열리냐 코코넛이야 코코넛 자 먹고 버려 나쁜 남자 스타일 자 이렇게 벌 왜 막 음식 음식 막 남아도 그냥 막 버리고 그러잖아 나쁜 남자 스타일 와 완전 채식주의자야 코코넛만으로 코코넛만으로 배 채웠어 자 나무를 또 하나 캐야되나 이거 슬슬 자살 행위인게 나무를 캐면 캘수록 내가 먹을수 있는 이 거 이거를 잃는거거든 오케 트렁크 로그 로그는 쓸모가 없나요 로그는 쓸모가 없나요 아 자자 자자자자자자 아 빠른 일하고 계시네 돌 6개를 구해야된다구요 돌 6개를 구해야된다구요 왜요 드래곤 볼도 아니고 돌에 대한 집착 조져가지고 지금 제가 구해다 놓겠습니다 돌 5개 자 5개 하나가 아 설마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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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에잇 에잇 거짓말 공격 아니야 아 اد 아니야 아니야 있어 하나 있을거야 없을리가 없어 이게 말이 돼amba 이게 돌 하나 먹을라고 다른 다른 마을 갈바에는 어 거기다 장비 다 실어가지고 이 돌을 여길 버리고가지 열어두 아니 ganska 아니더라 스읍 물속에는 제가 돌을 본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나 이거 돌인줄 알았어 여기다가 실으면 어떻게돼? 여기다 실으면 어떻게돼요? 여기다 다 실어가지고 자 한번 운전해봅시다 자 실어가지고 아 가라앉아요? 침대 위에 뜨나? 나무 사이에 돌 하나 있었어요? 침대 물 위에 떠요? 아 진짜 풀숲에서 돌멩이 하나 봤다고요? 지금 갑니다 어디요? 어디 엎드리게 시킨 다음에 요걸로 갖다가 엉덩이 맴매하기 전에 빨리 빨리 막대기 두개하고 밧줄 한개하고 돌조각 하나로 창 제작하는 알겠습니다 항생제 있던 배 안에 하나 있었어요 뭐가? 여기 풀숲에 돌이 하나 있었다고? 어 여기있다 오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알렐루야 하아아아아알렐루야 하아아알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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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집 할머니 교회다니시여가지고 이거 할렐루야 듣구서 음 교회다니는 작신한 학생이었군 내가 오해했군 이러고서 나한테 쿠사리 안줬으면 좋겠다 저 할머니때면 이사가야되는데 나 지금 하아아알렐루야 하아아알렐루야 하아아아알렐루야 하아아알렐루야 롤롤랄랄랄루 야 할렐루루룰랄랄루야 나 이사가야되지 처음에 몸 아프다그런거 뻥간거 걸렸어 어후씨 개같은거 나무 튀어가지고 얼굴 맞았네 캠프파이어 하나 만들어놓고 캠프파이어 하나 만들어놓고 그 옆에다가 돌을 옮겨놓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놓고 업그레이드 컴플레이트 트랩? 워매 줄 두개? 줄 두개 줄 줄 줄 아까 먹었는데 뭐가 자꾸 이렇게 떨어져 뭐야 불안하게 왜이래요 자 포테이토 생으로 먹어야 되겠다 그냥 어어 캠프파이어 또 만들 뻔했어 자 줄 놓고 자 던졌어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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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붙이지 마 그 다음에 유카 또 있어야돼? 유카 또 있어야돼? 나무 네개에 줄 한개? 아 이리 미친 나무 또 캐야돼? 아냐 나무 더 대보자 옆에 너무 멀어서 그랬었던걸거야 어 됐다 어 됐다 와아 불의 영혼 아 영혼이 아니구나 파이어 세폐 이제 아까 물통 빠켓어 어디있어 빠켓어 들고 이거 뭐 방금 뭐든거에요 이거 뭐야? 아 어디있어 빠켓어 이 개같은거 이거 어 여기다 자 물이 이렇게 살짝 퍼서 여기다 걸어주고 흐헣 불 붙자 하하하하하하하하 너 뭐할래? 너 왕한테 무릎 꿇을래 화영당할래 난 소리지르며 죽는게 두렵당 존스노우 뭐가 자꾸 띵띵거려 이씨 개를 잡아서 구워먹어요? 알겠습니다 자 아 따뜻해 아 따뜻한건지 더운건지 지금 몇 도냐 87 87이면은 지금 한 30도 거의 가까이 가는건데 막대기 두개 하고 밧줄 한개 해서 돌조각 하나로 창 제작 가능하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대고 있는거 따뜻하죠 이거 물 다 대면은 뭐 둘 말해주나요? 자 우리 물고기 잡혔나 물고기 물고기 잡혔나 어 됐네요 요리 끝났습니다 자 이거 들고 오케이 여기다 물 받았지 아닌데 이 물을 어떻게 한다? 이 물을 어떻게 하지? 이 물을 빠케스제로 마실순 없잖아 이씨 어떻게 어떻게 해야돼 에헤헤헤 이 물을 아이스버켓 챌린지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어디다 뿌렸어 어어어 쏟아졌어 쏟, 쏟, 쏟 낀다 이거 이거 어떻게 놓냐 어 이게 기, 기울이니까 쏟겼어 어? 어? 나뭇가지 세개로 깔때기 만들어야된다고? 죽통 진짜 아 아 너무 현실성이 있다 야 너무 현실적이야 포테이 포테이 포테이토 걸어지나? 하하하하 포테이토 걸어지네 개도 걸어보자 포테이토 개의 튀김 아 나무나 하러 가야되겠냐 그치같은거 아 나무 이렇게 너무 배면 안되는데 좀 높은것들 배워야되겠어 큰거 야자가 좀 높이 매달리는거 야자 없지 아 아 나무 넘어가요 요 밑에 있으면 죽나요? 나무에 받쳐가지고 안죽네 요거는 현실적이지 않네 안죽네 아 으 아 으 으